문 정부가 경기 침체 경쟁력 하락 노동 경직성으로 인해서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치적 책임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의 호소를 들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2월 10일자 서울경제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기사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문통의 남대문시장 방문기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됩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아마 문통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문통은 이동 중에 힘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격려하려고 했지만 한 상인은 이를 외면하면서 가게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싸늘한 민심도 일부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어묵집을 방문해서 장사가 얼마나 어렵냐라고 묻자 한 상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매출이 3분의 1 준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갑을 꺼내서 4만 8천어치 어묵을 직접 구매하는 동안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웅성웅성 들렸습니다. 경기가 안좋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입니다. 아마도 청와대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을 더 거두들여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한다면서 한동안 난리법석을 떨진 않을지 그렇게 우려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이전에 이미 한국의 바닥 경기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권력을 진 다음에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그의 경제관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하려는 의지, 경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문 대통령이 주목하지 않으면 경제의 회생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민간기업들을 다 살리겠습니까? 민간기업을 움직이는 크고 작은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잘 살아내려고 그렇게 할 때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다음 질문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2020년 1월 취업자가 56만 8천명이 증가했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입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잘했다 이야기죠. 내가 잘해가지고 일자리가 56만 8천개가 늘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다 한번 두고 보시죠. 취업자 증가의 90%가 60세 이상 증가분입니다. 56만 8천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서 50만 7천개가 60세 이상 일자리입니다. 한마디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마구 푼 거죠. 50만 7천개의 표를 산 겁니다. 표를 산 거예요. 남는 장사도 재정 프로가 표도 사고 자랑도 할 수 있으니까 50만 표를 산 겁니다. 이른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 시장에서 착시현상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를 해도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40대 취업자는 8만명이 감소했습니다. 51개월째 내리막입니다. 40대 일자리는 2015년 11월부터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바로 재조업 위기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정치적 책임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겠죠.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다. 이를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56만 6천개가 늘어났다. 그렇게 계속 떠들고 다닐 겁니다. 필요할 때는 유튜브 방송에 광고도 때려가지고 요즘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 잘 된다. 우리 경제 잘 된다. 진실을 직시할 수 없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다음 질문입니다. 선거판의 바닥 민심입니다. 정치인들은 솔직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표를 구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선거철이 되면 현장을 누비면서 오랜만에 진짜 민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2015년 총선에서 영남권에서 12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아주 기염을 퇴했죠. 대구 수선갑의 김부겸 4선, 부산 진갑의 김영춘 3선,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초선 2월 14일 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골목을 누비며 시민을 만나보니 저희가 느낀 지역경제와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달랐습니까. 내가 그 여름 그거를 딱 보자마자 했냐 그걸 지금 알았냐 이 양반들 그걸 지금 알았냐 이야기죠.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온 겁니다. 다시 그런 공동성명의 내용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건네도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선거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차가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죠. 멀쩡한 경제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문정권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하냐 이야기죠. 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침체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급치면서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덮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미 문정권이 솔직해야 될 것은 우한폐렴이 덮치기 이전에 한국의 실물경제는 이미 요절이 난 상태다 이야기에요. 우한폐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우한폐렴이 오기 전에 이미 요절 박살이 난 상태다 이야기에요. 그걸 못 받아들일 거다 이야기에요. 지금부터 또 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우한폐렴이 함께 다 돌리겠죠.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주범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 철학을 바탕에 둔 엉터리 경제 철학이 완전히 현장 경제를 붕괴시켜버린 거죠. 장하상이가 주도했던 최저임금 급등, 존조세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반기업 정서 모든 걸 다 끝장낸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청와대는 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 지금 와서 깨우치냐.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표를 어떻게 달라고 하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고 나서 표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받을 짓이지만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상태에서 표 달라. 표 달라. 정말 나쁜 머머들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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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